한글자막 by 한효정 손은 뛰죠. 지게의 풀은 허물어지죠. 설사는 났죠. 허리끈은 안 풀어지죠. 덜판에 사람들은 많죠. 이런 지경을 흔히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눈온 위에 설이 내리고 미친 바람까지 불어닥치는 형국입니다. 설상가상의 반대말은 금상처마쯤 될 겁니다. 비단 위에 꽃을 놓듯 좋은 일이 이어진다는 얘기죠. 갈수록 일이 재미있어진다는 점입 가경하고도 통합니다. 사탕수수 줄기를 끝에서부터 먹기 시작하면 갈수록 단맛이 난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갈수록 가관이라는 반업법으로 많이 쓰죠. 추미애 법무장관이 또다시 국회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엊그제 질의하는 야당 의원에게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고 호통을 치더니 어제는 소설을 쓰시네 질문 같은 질문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앞서 오전 답변에서 추 장관은 제왕적인 검찰총장을 반드시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법무부 산악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들에게 넘기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검찰총장은 대검의 행정만 담당하는 검찰 행정청장점으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권고안은 법무장관이 구검장들에게 수사지휘를 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붙인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가 자신에게 붙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겁니다. 권위주의 시대 이래 검찰은 국민의 불신 속에 사냥개, 충견 같은 모욕적 별명을 면치 못했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에 많은 국민은 검찰이 권력의 사냥개에서 국민의 충견이 되는 것을 정의로운 검찰개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권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검찰총장과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겨눈 검찰을 몰아붙이면서 개혁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상첨화인가요? 설상가상인가요? 아니면 갈수록 권력의 단맛에 빠져드는 점입가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7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소설을 쓰시네였습니다. 8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소설을 쓰시네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